사진찍을때 사진만 이쁘게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게 무거니까 제일 열받을때가 열심히 작업하는데 사진빨이 안나올때가 제일 짜증나요 각도도 안나오고 사진도 이쁘게 안나오고 색상이 원하는 컬러대로 안나와 버리면 돌아와 버리니까 진짜 일단 차는 만들었으니까 차의 경우에는 단춤으로 올릴 생각 색칠 끝났으면 후딱 가져가지고 어쨌든 오늘 2시까지 되니까요 베이스 가져줬으면 그냥 다다닥 달려갖고 끝내보려고 했는데 다다닥 달려갖고